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조사하기 위해 테스크포스 팀인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CNN의 보도입니다. 미 국방부가 지난 4월 UFO 모습이 담긴 짧은 동영상 3편을 공개했습니다. 당시 빠르게 움직이는 UFO가 적에선 카메라에 포착됐고, 이에 미군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2014년 3월 26일 미 해군 군용기에 목격된 UFO에 대한 보고서들에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여행용 가방 정도의 크기였고 은색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. 이런 UFO 영상으로 연방의회도 또 트럼프 정부도 관심이 커졌고, 이제 국방부가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, TF팀은 데이비드 노키스트 국방부 차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